자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를 켜 놓지 않고 그냥 녹음을 해 가지고 제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지금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렸을 텐데 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뚱순아재 님 입니다 뚱순아재 님이 아까 제 이제 저한테 시향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제가 동영상을 다 녹음을 했어요 이미 1시간 전에 다 녹음을 해 가지고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올려 드렸는데 이게 녹음이 안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켜지를 않았어요 켜지를 않아서 이건 왜 자꾸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뚱순아재 님 시향분석을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뚱순아재 님이 제가 아까 제 그 시향분석자료 그 뭐야 동영상으로 좀 녹음을 좀 해 주십사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 자 신한 레버리지 ETN 입니다 WTI 원유 선물 ETN 을 매수를 400원에 50만주를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시향분석을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인데요 이 종목이 ETN 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요 자 유사투자 자문업자한테 추천을 받았으면 몇백만원에 회비를 내고 추천을 받았을텐데 400원에 이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가가 310원 입니다 그 다음 이거 뭐 거의 뭐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이런 종목 인데 자 이거 뭐 15,000원 짜리가 지금 3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300원까지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어 50만주면은 거의 2억 아닙니까 2억 주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ETN 을 추천을 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뚱순아재님이 제가 뭐 한 달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때 당시에 WTI 원위선물 울려 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렸는데 그때 그 시황 분석을 보고 저를 찾아 오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아까 오전은 아니고 오후에 한 몇 시간 전에 제가 약속을 지켜드리겠다 라고 해서 동영상을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를 켜지 않고 그냥 혼자서 떠들어 온 것 같아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우측에 지금 이 뚱순아재님은요 어 이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이 종목을 시황 분석을 지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는 있으니까 일단 저를 찾아 오십시오 이건 찾아 오셔야 될 일이에요 이 ETN은요 제가 여기서 잘못 시황 분석을 해 드리면 이게 엄청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TN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더 이상 여기서 시황 분석을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ETN은요 ETF면 몰라도 ETN을 추천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개미들 피눈물 뽑아 먹으려고 하는 짓인데 버니선물 ETF면 몰라도 ETF도 조심해야 되는데 ETN이라고 하는 건 이건 초보자들이니까 이거 앉아가지고 눈탱이 당하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저를 찾아 오십시오 자 제 동영상 보시면 여기 맨 우측에 예약 코너란이 있잖아요 2억이 넘는 돈을 ETN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지금 마음고생이 지금 심하신데 지금 넉넉고 있으시는 것보다 저를 찾아오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듣는 게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푼 후원비 아끼지 마시고요 저를 빨리 찾아오시는 게 변명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2년의 고리를 맺으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시향 분석을 다른 종목과 달리 제가 이 종목은 ETN은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 동영상을 만약에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녹음을 했다가 이걸 보고 앉아가지고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여기서 시향 분석을 내리지 않고요 차라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2억이라는 돈이 본인한테는 전재산일 텐데 돈 아끼지 마시고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붉은태양이라는 사람한테 2년의 고리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시원하게 답변을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제 시향 분석 다른 종목이면 모르는데 ETN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이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봐야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시면 저를 하루빨리 찾아오십시오 이것으로 그냥 제가 시향 분석을 맞춰 드리는 게 날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빨리 찾아오시는데 신경을 쓰시도록 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시향 분석을 맞춰서